아 이번에는 치즈 케이크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 어어 아니 그 칼을 안줘가지고 집에 있던 포크로 대처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다 못 먹을 거 같은데 근데 먹으려면 먹을 수 있는데 굳이 약간 그런 느낌일 거 같은데 아 아 깔끔하게 먹고 싶었는데 아 우유 가져왔습니다 시식 시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칼을 왜 안주냐 칼이 없었어요 아 무너졌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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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내서 잘라라 그랬더니 안 잘렸습니다 아니 아니 근데 보통 이렇게 먹지 않나요? 제가 뭐 잘못했나요? 아 아 아 아 아 칼을 샀는데 칼을 안줬어요 아 아 아 여기있나보다 아 아 계속 칼을 안줬 리가 없겠지 그치? 그치? 나의 아니란 생각 아니 아니랬고 어우 의심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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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칼을 안줬을 리가 없더라 의심한 나의 잘못이였데 칼이 있었단거야 의심했어 이건 원래 칼로 먹는게 정비가 되겠나 아 우주야 이렇게 잘렸어야 됐는데 포크로 이거 이걸라다가 못해가지고 모양이 점점 이렇게 좀 이쁘게 좀 안되네 잘렸네 확실히 치즈케이크 맛있거든 너무너무 늑대 그저 아 치즈케이크 커피라고 먹어야 됩니까 커피도 준비되어 있지 카페라떼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에 우유가 더 나은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냥 우유가 좋은듯 아 근데 케익은 왜 작은게 없냐 다 크던데 가격이 다 25,000원 작은거 못본것 같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많은 케익 중 제가 왜 치즈케익을 먹는지 아십니까 이유 맞춰보실 분 그 많은 케익 중에 왜 치즈케익을 먹는거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 이유는 그 이유는 그 요기요의 케익을 검색했는데 제일 있다는 치즈케익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치즈케이크 먹는 겁니다 제일 윗단에 그게 있더라 근데 여기에서 케이크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케이크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케이크 파는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에 뭐 나가서 사왔지 근데 보통 이거 하나씩 주면 얼마나 드세요? 나 지금 배부르기 시작한 것 같은데 느끼해서 안 들어가는 건지 배가 부른건지 아 이걸 다 먹는다고 아 진짜로 내가 잘 못 먹는건가? 아 이걸 다 먹는다고? 꼿꼿 응 근데 케이크가 되게 배부르지 않나 먹으면은? 반응은 그냥 느끼해서 안돌아가는 광팔 그럼 케이크 한 개 다 먹는 사람도 있겠지 케이크 한 개 그래도 반은 먹어야겠지? 아우 너 배부른데? 먹을 수 있을까? 배부른건지 느끼해서 안돌아가는건지 네 아 예 맞습니다 비공개로 몰래 생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지 아무도 모르게 비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노래가 가요가 나오냐 근데? 아 좋네요 4분의 1 먹으면 이거 잘 먹어야 되는거 아니야? 왜? 근데 내가 이렇게 케이크를 못 먹었었나? 아니 단체 아니 저는 배부러서 못 먹는거 없어 아니 나는 배불러서 못먹는거 없어 너는 배불러서 못먹는거 없어 내가 지금 타한게 트렌드에 걸맞게 배워왔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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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, 촌농떼어젭입니다아이 난리났따 어 수호 다 쓰러진다 아 어쨌든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군요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